저녁이 있는데 주차장이 이렇게나 꽉 찼어요. 15번째 빙빙 돌다가 주차했어요. 제가 밥 먹여봐서 이따가 카페 갔다가 차로 올라갈게요. 근데 이 정도면 왜 택시한테 못 키워? 어? 뭐야 이거는? 꽤 싫네. 꽤 싫네. 크리스마스 1번 왔어. 너무 감성적이야. 여기 예쁘다. 하나, 둘, 셋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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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고양이 법인가? 고양이 슌더리 이나와는? 아니, 도너편이 좀 재밌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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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여워. 여기 토끼 씬인가? 디저트 В 우와, 살만 더 잡았어. 괜찮을 것 같아. 와, 개쳤어. 잘못 맞혀. 수고하자 하자. 아니, 간식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이벤트 통에.